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품질경영기사 혹은 품질경영산업기사에 대한 우리가 한 번에 합격 전략 설명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한 번에 합격하는 게 가장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꼭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022년도 품질경영기사 혹은 산업기사에 대한 우리가 시험 일정이 이렇게 나와있다. 그죠? 시험 일정이 나와있는데 1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7일 날 토요일 날 실기시험을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2회 같은 경우에는 7월 24일 그리고 4회 3회는 시험이 없다. 그죠? 3회는 없기 때문에 이제 지나가고 4회 같은 경우에는 11월 19일 날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실기시험을 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하고 시험 일정이 조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과거에는 1회 필기시험을 보고 나면 실기시험이 한 4월 중순이었습니다. 4월 중순. 근데 이게 조금 뒤로 밀려가지고 지금은 5월 7일로 바뀌었다. 이렇게 5월 초로 바뀐 거다. 그죠? 그리고 뭐냐면 2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제 7월 초나 아니면 6월 말이 시험 날이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늦춰져서 7월 24일로 바뀌었고 4회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11월 달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우리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필기시험을 보고 난 뒤에 필기시험을 보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한 6, 7주 만에 실기시험이 옵니다. 다가와요. 근데 필기시험을 보고 난 뒤에 지금은 조금 늦어져가지고 한 9주, 10주 이만큼에서 이제 실기시험이 다가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거는 이제 결국은 필기시험을 보고 난 뒤에 실기시험까지 기간이 조금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힘든 것도 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할 시간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게 되면 한 번에 합격하지 못하게 되면 텀이 또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불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번에 실기까지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경우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목당, 꽈락 이런 개념은 없다. 그죠? 여기에서는 이제 전체 100점 만점 중에서 60점 이상 무조건 받으면 합격을 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고 기사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에 한 3시간 동안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죠. 그리고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시간 30분 동안 시험 시간이 주어지는 거고 뭐 주관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주관식이고 그리고 이제 통계적 품질관리.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죠. 실험계획법. 그리고 품질경영, 신뢰성관리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생산시스템이 조금 빠지게 된다. 그죠? 그 과목이 빠지고 이제 4과목에서 그 시험 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출제비중이라는 거는 조금 이게 낮아졌다 높아졌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인 평균을 봤을 때 평균을 봤을 때 총 4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통계적 품질관리 가장 많다. 그죠? 우리가 실기에서 거의 뭐 실기 수업의 한 50% 가까이를 통계적 품질관리에 시간을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에서 한 60점 정도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이 배정이 되고 실험계획법 같은 경우에는 한 20, 30점 정도 그러면 사실상 이것만 하더라도 통계적 품질관리와 실험계획법만 하더라도 사실상 60%가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점수를 조금 올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품질경영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좀 낮습니다. 10에서 한 20% 정도. 그리고 신뢰성관리 같은 경우에는 한 5에서 15점 정도. 대략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 그 2020년도 2회차 시험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나왔던 문제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에서 이제 추정과 검정에서 한 문항이 나왔는데 거의 한 10점 정도, 10점짜리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관과 핵이 6점짜리, 좀 비중이 낮게 나왔다. 그죠?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한 문제가 나오지만 배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리도를 일일이 다 그려야 되고 판정까지 다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 시간을 많이 잡아먹죠. 그러다 보니까 한 문제가 나왔지만 15점짜리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리고 샘플링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공업통계 중에서 이제 한 파트인 샘플링 같은 경우에 네 문제가 나왔어요. 무려. 그래서 24점을 배정을 받았고 그리고 총 여기서 우리가 여기까지가 이제 공업통계 쪽에 해당하는 거다. 그죠? 통계적 품질관리인데 통계적 품질관리에 거의 뭐 55점이 나왔었던 아시죠?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험계획법에서는 이제 원리에서 한 문제 5점짜리가 나왔죠. 그리고 이원실험에서 6점짜리 하나 그리고 반격법에서 80점짜리가 하나 나와서 거의 뭐 이것만 하더라도 70점이 넘어갑니다. 사실상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기를 준비하실 적에는 아 이 통계적 품질관리하고 실험계획법을 아주 철저히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여기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점수를 조금 올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품질경영에서는 이제 한 문제 6점짜리 그리고 공정능력 6점짜리가 한 문제 나와서 품질경영 부분에서는 12점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신뢰성관리에서는 이제 신뢰성 척도 계산하는 문제 그리고 와이벌 분포 이렇게 해서 14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적에는 통계적 품질관리하고 실험계획법이 기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도 4회차 실기시험에 나왔던 걸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아이죠? 똑같은 어떤 추세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추정과 검정에서 이제 한 문제가 나왔는데 7점짜리가 나왔어요. 그죠? 7점짜리. 그리고 상관과 핵이 한 문제 나왔는데 11점짜리가 나왔습니다.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뭐 좀 간단하게 나오면 점수대가 낮아지고 조금 여러 가지 많이 묻는다라고 생각이 되면 점수가 굉장히 높아지는 한 문제가 나오지만 그리고 이제 관리도 뭐 앞에서도 15점짜리가 나왔지만 여기에서도 똑같이 15점 뭐 관리도를 그리고 판정하는 것까지 다 돼 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샘플링에서도 똑같이 5문제가 나왔습니다. 총 배점이 이제 29점. 굉장히 샘플링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온인 실험에서 한 문제가 나와서 8점짜리 그리고 라틴 반격 10점짜리 문제 그리고 분할법에서 4점 이렇게 해서 이것만 해도 사실상 80점이 넘어가는 뭐 그런 형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2회차도 있었고 4회차도 이렇게 분석을 해봤을 때 아 우리가 통계적 품질관리 그리고 실험계획법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표준화 여기에서는 우리가 품질 경영에서는 한 문제 나왔다. 그죠? 5점이 나왔었고 또 신뢰성 관리에서는 두 문제가 나왔는데 총 11점이 나왔었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어디에 집중을 해서 학습을 해야 전략적으로 더 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합격을 위한 목표를 보면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통계적 품질관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보통 5, 60점 정도로 나온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뭐 다 맞출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더라도 한 40점 정도 그리고 실험계획법은 20에서 한 30점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한 15점 정도 뭐 그리고 나머지 이제 품질 경영이나 신뢰성에서는 모자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채워주는 부분이라고 했지.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각각 6점과 한 7점 정도 생각하면 최저 한 68점 정도 여러분들이 맞고 합격을 하시면 가장 이상점인 점수가 되겠죠? 뭐 80점, 90점 맞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맞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략적으로 68점에서 한 70점 이렇게 해서 합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기시험 강의 커리큘럼을 보면 여기에는 뭐 우리가 교재 같은 경우에 주로 보면 문제 형식으로 다 되어 있는 거죠. 원래 우리가 2021년도에 나왔던 문제들을 보게 되면 교재에 있는 문제 그대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이죠? 전부 다 책에 있던 문제 뭐 숫자까지도 똑같이 나왔고 사실상 어떤 문제는 숫자만 약간 바꿔서 나왔던 문제가 있었고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교재에 있던 문제다. 그래서 교재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 뭐 합격하는 거는 충분히 점수를 넘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래서 과목별 이론, 기출문제풀이, 문제풀이가 돼 있는데 뭐 교재 안에 있는 문제풀이를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은 회차를 풀어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몇 회차만 이렇게 보면서 아 대략적으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내용에 조금 집중을 해 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합격하는데 조금 쉽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는 방법은 이 복습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예습은 필요 없어요. 예습은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시험 날짜가 이제 필기시험에서 실기시험까지 조금 길어졌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하루에 봐야 되는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되는 양들이 조금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계산을 철저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완성해야 되는 분량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은 이제 강의를 듣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누구나 합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복습을 하고 또 반복을 해야 되겠죠. 한 번 봐서 익힐 수는 없으니까 반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식이나 혹은 문제 유형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푼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쉽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안지를 또 작성을 할 적에는 글자는 조금 뭐 아주 정자로 해서 뭐 그렇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조금 남들이 보기에 조금 지저분하지 않게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죠? 뭐 필답형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검정색 볼펜을 사회해야 되는 거고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계산 과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답만 적혀 있으면 합격으로 취급하지를 않습니다. 그죠? 무조건 이렇게 틀렸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계산 과정을 적으셔야 되고 답을 적고 그리고 만약에 단위를 적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면 단위는 꼭 적으셔야 된다. 그죠? 그리고 계산기로 계산을 할 적에는 여러분들이 뭐 제가 수업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계산기로 계산할 적에는 한 번에 정확하게 입력하는 게 시험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 답을 맞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걸 중간에 틀리게 되면 다시 검산에 들어가게 되면 시험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아마 누구나 여러분들이 다 합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도 꼭 합격을 하시고 수업 시간에 한 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